테슬라 소식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3을 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모델 3 외에 상하이 공장도 모델 y 등 다른 모델 생산도 기획하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을 중국 시장에 수입해 오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월 판매량이 1만 3천대를 돌파했다. 한편 테슬라는 2021년에는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총 55만 대의 모델 3과 모델 y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 중 약 11만 대를 유럽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니오의 주가가 최근 4개월간 610%나 폭등하며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 비아디를 제치고 중국 자동차 업계 1위로 올라섰을 정도다. 28일 중국 매체 제1재경에 따르면 니오가 비아디를 제치고 중국 자동차 분야 상장사 가운데 기업가치 1위에 올랐다. 지난 27일 기준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니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58% 오른 54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종가 기준 니오의 시가총액은 728억 4천만 달러로 에이주 시장에 상장한 비아디 4749억 7천만 리안을 넘어섰다. 이는 110년 역사의 세계적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기록을 세운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니오의 시가총액은 512억 달러를 돌파해 같은 날 시총 504억 달러를 기록한 GM을 뛰어넘었다. 이후 27일에는 728억 달러를 기록하며 GM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2014년 설립한 니오는 중국 인터넷 공룡인 텐센트, 바이두 등이 투자한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로 업계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 거품 붕괴속 지난해까지만 해도 누적 적자가 50억 달러를 넘었다. 직원 수천명을 감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였다. 지난해만 해도 주가가 반 토막났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올해 들어 니오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올해 초 3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니오 주가는 이달 들어 이미 50달러도 넘어섰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15배 넘게 뛰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고 있다. 최근 한 달 상승률만 해도 약 68%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중국 업계에서는 주가가 폭등할 만한 큰 변화가 없었다며 버블 우려가 제기됐다. 니오와 리샹 자동차, 샤오펑 자동차의 차량 인도량의 증가율은 크게 상승했지만 이는 앞서 증가율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크며 사실상 차량 인도량은 여전히 적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비교하면 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 9월 판매량만 놓고 보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 BMW는 8만 632대로 미오의 월간 최고 판매량의 16배에 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종목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국 증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며 업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 니콜라가 GM과 함께 만들기로 했던 픽업트럭 베저 생산 계획도 무산됐다. 31AP통신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니콜라와 GM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폭 축소 수정된 양사 파트너십 합의안을 공개했다. 당초 GM은 지난 9월 발표에서 니콜라 지분 11%를 취득하고 자사 배터리 시스템과 연료전지 기술을 니콜라에 제공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베저 트럭의 공동 생산 판매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최종 합의안은 GM이 니콜라에 연료전지 기술만 제공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했다. 지난 9월 말 니콜라는 사기회사라는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공개 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이후에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밀턴과 니콜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GM으로서는 파트너 관계 유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GM의 지분 인수 포기와 베저 트럭 무산으로 니콜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26.92% 폭락해 마감했다. 다만 니콜라는 수소전기차 기술을 활용한 대형 트럭 개발은 기속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베트남에 추가로 공장을 설립한다. 폭스콘은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지역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출입 관세 우대 정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니온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폭스콘이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북부에 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다. 11월 중순에는 베트남 북부 꽝린성에 설립한 디스플레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는 작업도 시작했다. 폭스콘은 랩 발효를 계기로 회원국 간 관세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등을 포함한 15개 국가는 8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15일 랩에 서명했다. 각국의 의외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중반에는 랩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콘의 생산 기반 대부분은 중국에 있다. 포스콘은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중국 이외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인접해 설비를 이전하기 편리하고 인건비가 저렴해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로 납점했다. 폭스콘 회장은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예상보다 투자 비용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폭스콘은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폭스콘의 경쟁사인 대만 페가트론과 위스트론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애플의 주요 협력업체인 위스트로는 10억 달러를 투자 하이폰 북부에 제조복합단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500억 달러 규모가 예측되는 미국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아마존과 우버의 대결이 주목된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미국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 변화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8%로 성장해갈 것이며 2020년에는 약 5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북미 지역이 차지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는 향후 이커머스,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기인한 온라인 주문 폭증이 북미 지역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베이비봄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 인구 증가가가 북미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일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했지만 CBS, 월그린즈, 나이트에이드와 같은 대형 의약품 소매 업체들의 강세와 월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체인 내 의약품 소매가 전체 유통시장의 대세였다. 그러나 올해 11월 17일 아마존은 미국에서 아마존 파마시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새로 출시한 온라인 약국 서비스이며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미국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에 전격 진출했음을 알린 것이다. 2018년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인 필팩사를 인수하며 의약품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필팩은 처방전 데이터에 따라 의약품을 2일 복용량으로 세분해 각 가정에 배달하는 업체로 아마존은 필팩 인수로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 진입장벽 돌파구로 활용해 미국 50개 주의 온라인 의약품 유통허가를 취득하는 동시에 필팩 자체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 파마시오에스로 환자 의료 데이터를 확보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처방약을 주문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편으로 약을 받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마존의 진출은 식이 적절하면서도 의약품 유통산업 전반을 흔들 것이라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처방약 유통시장에 대한 관심은 아마존뿐 아니라 미국 it 기업들이 처방의약품 배송에 진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표적인 업체는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 우버로 자회사 우버헬스가 올해 8월 처방약 배송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우버헬스는 미국의 처방전 전달 스타트업인 님블 rx사와 협약을 맺고 시애틀과 달라스 지역에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이나 병원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주문형 처방약 배송 사업이다. 식음료 배송이나 사람을 운송하던 대표적 공유경제업체가 의약품 배송까지 진출한 것이다. 코트라 무역과는 cbs 월그린지 등 기존 의약품 소매업계에서는 이미 처방약 배송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처방약 구매에서 거주지역에 가까운 약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약품 구매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시장을 장악할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외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는 등 디지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무역과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강자인 아마존과 배송 분야의 강력한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버 등 새로운 비즈니스 강자들의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은 기존의 전통 약국 및 대형 소매업체들의 시장 지배 구조에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시장 판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델타 항공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과의 협업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미국 이탈리아 간 무격리 여행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이일 밝혔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 간 새롭게 재개된 운항편에서는 승무원 및 고객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검사가 완료된 항공편을 운항한다. 해당 검사를 통해 비즈니스 학업 및 건강 등 특수 사유로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연합 국적을 가진 시민은 자가격리가 면제될 예정이다. 승객들은 출국 최대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국제공항 내 탑승 전 신속진단검사 도착 후 신속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역학조사 방침에 따라 미국 입국 시 고객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진이 델타항공과 함께 코로나19 검사 완료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탑승객 코로나19 검사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헬리틴 메이어 클리닉 12호는 다중 방역, 마스크 의무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기내 소독 등 모든 종합적인 방역 절차를 시행했을 경우를 모델링한 결과 60% 탑승률을 유지하는 항공기 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률은 거의 10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시어 델타항공 국제선 수석 부사장은 백신 공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안전한 국제여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더욱 신중하고 확실한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델타항공은 항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한 방역 체계의 핵심이고 고객이 믿고 여행할 수 있도록 실시한 청결 기준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